한지영호, 중앙연경, 자 호물로, 호물로! 골! 골! 호물로 크루자멘트, 뒤로 호물로 루고!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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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바로 브라질리언의 테크리션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홈블루 선수가 흐드리지 않고 그대로 히팅과 짧게 가정하면 홈블루 왼발이 안됩니다. 홈블루 왼발 가만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홈블루! 홈블루 오늘 멀티콜! 어떻게 막겠습니까? 오늘 홈블루의 발은 정말... 홈블루! 홈블루! 선택골이 감살립니다! 완벽하게, 시선이 잘라들어서 홈블루 송수고. 뒤에서 홈블루 선수가 없죠. 이런것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정석까지는 아니지만 바로 붙여버리는게 좋아요. 강하게 붙이는것도 방법입니다. 홈블루! 홈블루! 1대1 무산입니다 쉐입 아 이제 서로 공격과 수비 한 번씩 번거로우면서 나오는 양상에 홈블러 왼발 자, 관중들은 골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홈블러 휩쓸을 올립니다. 자, 골키퍼 위치, 벽 위치 보고 왼발 때립니다. 뒤로 갑니다. 들어갑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캣기 중주마, 두산의 커크, 공책카드가FL을 держ Tsui나의 nos nos, 홍볼로의 프리킹 차이가 완벽하게 활민 자 내주고 홍볼로 10K 글절골 부산의 동덕골 자 이게 또 글절되고 들어가줍니다 자 꿀로 해! 꿀로 기록될 겁니다 뛰어집니다 화이팅! 들어가죠! 고경민! 승부 1위! 역전 성공하는 부산아이파크 공을 돌리고 있는 부산아이파크 김문환 지금도 이렇게 직두패스가 있네요 홈럭에서 또 발로텔리! 발로텔리까지 딥점프! 발로텔리! 발로텔리까지 딥점프에 성공하면서 이렇게 된 스쿼트 한대양! 크게 앞서가는 부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자 고물로! 이대로 들어갔습니다 부산아이파크 선대권 전반 21번 고물로가 김문환이 얻어낸 패럭킥을 깔끔하게 선고시켰습니다 아무저번에 더 나이파크 방금전에는 김문환 선수가 공격지금 쇄도가 이어지면서 좋은 장면 만들어냈었거든요 거물로 깊이 찔러줬습니다 골키마스에 천하오슈템 홈럭의 알레바! 찔러갑니다 대기를 타고 있습니다 거물로 달려가는 선수 말아봤습니다 옥사이더 아닙니다 찔러줬고요 최승현! 골! 들어갑니다 최승현의 추가골 오늘 경기 멀티골입니다 자 스코어 자 호블러입니다 자 호블러 준비합니다 호블러 호블러 호블러!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르죠 그렇죠 자 쫓아가는 입장에 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올 시즌 시작과 함께 어느 팀보다 더 많은 우승후보로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Ca dairy동 Jump 자 자 결국에는 공예 умhus기인 미스트 대전으로써는 시점과 연결되는 자 죽음골강에서 부리고 있는 부산아이반습니다 호블러 호블러 두명의 주민이 붙어 있고요 자 잘 질러줬습니다 연결이 됐어요 업사이드 아닙니다 네 어떤 선택? 직접 선택! 빠른 전개가 이루어졌죠 여기서 홀로가 지금 이재헌에서 발 밀어주고 거기에서 이제 퍼백 거기에서 팀 치유의 왼발 아 그지 우탄하네요 자 아 지금 파울 성공됐습니다 자 빠르게 그대로 곰곰의Am RS 나갔습니다 곰 손방전 34분 총ablo 총ablo 손방전 20cm 아이들의 보이면서 올 때 이동도 호물 Sahota 아 한번 내놓은 사람도 리더윗 마 loving 그린 바퀴 trouble 고마워! 고마워! 슛! 들어갈 골입니다. 위치는 읽었지만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홈을 옵니다. 이제는 부산 선수. 지금 넘어가네요. 들어갔어요. 주각스 골이 뜯었습니다. 고기대형 부산하인 파크. 교체필 때 들어온 기동준이 바로 3점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왼발로 낮게 깔려옵니다. 감준을 지나고 험플상황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그냥 그대로 꼴이네요. 홈을 넣었는데 익히게 워낙 많았더라구요. 비격거리인가요? 단격이 안 맞고. 마디하고 있는 부산하인 파크. 홈을 루의 윗팀.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엔딩! 골! 들어왔습니다. 부산이 89분의.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을 성공했습니다. 홈을 루가 다시 바퀴 올려줬습니다. 엔딩! 엔딩! 이번에도 득점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시면 득점! 우생이 났다고 할까요? 굉장히 밝으신 감독이고요. 시작! 홈을 루가 다시 바퀴 올려줬습니다! 원세 바퀴! 고격민! 왼발로 감아놨습니다. 배로 떨어지는 고급자입니다. 2대 1을 만드는 부산하인 파크. 상상 여름전. 오오오오오오오오. 두 번째 골을 성공했습니다. 이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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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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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